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으야아 호르맛머머머머머머머머 뭐해? 잘하는 공부는 안하고 푸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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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으으으 ót 이런 느낌으로 직접 플레이 해봐라 자 이번넫 해 볼게임은 모든 효과를 자신이 스스로 녹음에서 플레이 해볼수있는 젤리카라는 게임 입니다 게임수가 쪼끔 크네요 우리 장작분들이 다른데있어서 보시고 너무 재밋어 보인다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이 호캄으로 플레이하는거지 A와 D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어디 부딪힐 때마다 사람이 직접 녹음한 북음이 나오네 효과음이 레벨 1든 시 2를 깨불었어 이제 메이드 화면으로 나가볼까? 어떻게 하는거야? 이게 메인 화면이지 사운드 커스터마이정 자동차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네 자유도가 굉장히 높구나 일단 세팅부터 가볼까? 효과음 되게 괜찮다 한국어 이런거지 사운드 커스텀 편집기 자동차 커스텀 편집기 효과음부터 해보자 이게 메인인거잖아 그지? 사운드팩 불러오기? 이런게 있구나 젤리카 공식 클래식 젤리카 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목록이 있네요 제작진의 딸인거 같은데 클래식 젤리카 큰일자 근데 나눠시켜 보관 컷 칠 유압 빙 ic 자 제일 지경 보관 와왕 윽 윽 아 근데 난 더빙은 잘하는데 이런 효과음만 드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만의 효과음이라 참 어렵구만 젤리카 파일 사용하기는 뭐니? 녹음된 사운드 없음 자동차 엔진 기본 재생 저장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 아 약간 좀 오글거리는데 일단 내 파일 사용하기로 해놓고 고소 더러워 완료하고 다른 거 보류해두고 다른 거 보류해두고 자동차 엔진만 해서 플레이 해볼게요 세계 모험 장거리 점프 챌린지? 이게 기본이겠지? 세계 1 세계 1 세계 1 기분 나빠 세트 되는구나 야 이거 맵을 설정하지 말고 그러면 소리를 일단 하나하나 다 녹음을 하자 일단 기본 소리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녹음할 수 있어? 하나 밖에 안되네 이게 기본 파일은 아 아닌가? 어 이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구나 와 아 충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네 찡굿 들어보자 찡굿 되게 녹음이 깔끔하게 되네 갓겜이네 두 번째 꺼 이국희 교수 해달라고? 이국희 교수 해달라고? 이국희 교수 또 뭐 해줄까? 마마 매야 으야 으야 그리고 이 정도만 할까? 소규모니까 이 정도만 하고 대규모 대규모는 뭘로 하지? 스파라스티트 베이브 스파라스티트 베이브 스파라스티트 베이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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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미미? 이거 괜찮네 찌모쏘모! 호치코치! 호자폭삭! 호자폭삭! 못 닫아버리고! 못 닫아! 됐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 푹 하하하하하하하하 찌그러짐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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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녹음 너무 잘 됐다 푹 푹 이 정도만 녹음을 하고 한 번 플레이 해 봅시다 푹 푹 푹 푹 푹 푹 푹 푹 오디오 우야 와 우야가 인터페이스에서 나와 이 쿠키 교수 됐다 자 1-1은 자 녹음을 다 했고 1-1은 클리어를 했으니까 1-2로 가봅시다 아 뭔가 좀 오글거리는데 가보자 아무것도 안했어 야 야 잠깐만 나가봐 멀리 날아가는 효과음이 있네 공중고개 시간 아까 이거였나? 타이어 교체 공중고개 맞아? 이건 그냥 소리를 지르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유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앙 목아파 와... 이렇게 계속 다듬으면서 하는 게임이구만 어우 더러워 게임이 더러워 스파라스티트 베베 아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아 괜찮네 어 내 목소리 계속 들으니까 더러워 짜증나 부우야 부우 부우 징구 이끄 마마메아 마마메아 그만해 부우 부우 부우야 이끄키키 징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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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초반 스테이지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가보자 뵈볼빨 으으으으으 앟 으half Vamos 으흐흐흐으 왜이러냐고 자 1-2-3 푹 부루 마마메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밀어야 되는구나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이거 밀 수 있는 거죠? 질린다 아 더러워 아 맘마미야 너무 느끼하게 녹음됐나봐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아 이거 뒤로 아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이게 뭐지? 세계 1의 빨간색에 도착해서 사용 세계 1의 빨간색에 도착해서 사용 뭔 소리지 오, 이거 밀 수 있어요. 왜 공의 효과음까지 내 목소리로 커버가 되는 거죠? 가! 그렇지. 이게 지금 보니까 초기화하고 다시 진지하게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소규모 충돌은 짧고 굵게. 이구키 교수 바꿔, 이거. 뭘로 하지? 맘마미아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구키 교수! 그러면은 대규모에 있는 짧은 것들 중에서 좀 잘라오자. 아, 이건 너무 쎄서 안 돼. 아, 이거 오글거려서 안 되겠어. 아, 지워. 이것도 지우고, 이걸 쓰자. 이걸 소규모로 쓰자. 약한 효과음 여러 개를 넣는 거지. 아, 이건 너무 약한가? 아, 이것도 괜찮은데?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구키 교수. 이구키 교수. 왜 이구키 교수가 있지? 이구키 교수. 아, 완료를 안 눌렀나, 내가? 아, 이거 키 교수는 안 지웠어요? 내가 지운 게 뭐지? 찡굿! 찡굿도 다시 녹음하자. 찡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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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미아도 대규모로 가자고? 마마 메아.. 아, 더러워, 진짜. 마마 메아... 마마메야 아 나아직나 내가 녹음했는데 왜 이렇게 혐오스럽지? 이건 뭐야 녹음이 잘못됐어 이게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랑 소리가 똑같네 아까랑 소리가 똑같네 됐어 앙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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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녹음 참 잘됐다 이거 하하하하 호치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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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조절 가능하구나 마우스로? 어 어 새로 녹음할 필요가 없겠군 이런거 이렇게 앞부분 잘라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 어 이거 설정이 되게 정교하게 잘 돼있네 뿌릅 날로우 날로우 마음에 들어 다 진지하게 녹음 녹음해보자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leş 퓨 퓨 퓨 퓨 풍선 팽창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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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다 이거. 어, 이거 잘려서 들리지, 근데? 갈고리 부착? 하와치 thinner, 이래! 아이고, 한 번 내면... 아, 한.. 여러 번 내면 안 되는구나? 하와치 thinner, 이래! 됐어. 히 조작! 히 조작! 수집 종료 예정이 뭘까? 이건 똑같이 따라 내자. 뭔지 모르겠으니까. 야! 녹음 버튼 누른 줄 알았네. 뭐라고 하지 근데 이건? 이게 맞나? 누리러루! 어색하여! 되게 기분 나쁘겠다. 응, 안돼. 돌아가. 응, 안돼. 돌아가. 아, 이 정도만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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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닌데. 뭘로 하지? 뭘로 할까? 추천 좀요. 비켜? 비켜로 가자고? 아, 좀 비켜! 아, 좀 비켜! 아, 좀 비켜! 괜찮은데? 아, 좀 비켜! 아, 좀 비켜! 아, 좀 비켜! 다이케어! 아, 좀 비켜! 조금밀 조금밀 오 오 오 오 옹 ост enc aru 아 이건 한번만 내야 되는구나 와 stability 와 지금 웬만한 거 녹음 다했는데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한 번 빨리 들어보자, 이제. 문 닫아버리고! 오케이, 녹음 다했어. 아주 기대가 돼요. 이건 또 녹음 안 된대.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핳하핳하핳하핳하. 후! 으으아아! 으으이야. 후우! 징꿋!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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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저 폭성! 부. 부. 이이이이이? 이건 뭐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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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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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으로 조절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부. 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으아. 아 뭐하는 효과음 진짜 아 이거 뭐냐고 내가 녹음했지만 정말 생각없이 녹음했다 계속 밟고 있어야 되나 봐 왜 이렇게 말랑거려 지금이야 어 먹었어 뭐지 저 보라색? 어 뒤에도 보라색이 있는 고치 고치 어 먹었죠 언니 야 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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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음이 다 나오네 어 어 나 떨어져요 나이스 아 어디가 아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아니 나 가속 안하고 있는데 왜 계속 소리가 들리지? 아 이 기계 돌아가고 있는 소리인건가 이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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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음 잘했네 괜찮다 포 포 포 포 포 징꿍! 어떡해, 어떡해, 가. 징꿍! 어떡해, 가. 어, 됐다. 후. 징꿍! 아. 으악! 야, 아. 저우우우. 또릴라라. 아, 시카라으우! 아. 아, 나, 이거 클리어 효과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딸깍! 쓰! 우. 어. 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쁝 пре 어헝 뭐야 어헣헣헝헝헝헝헣헝헝헝 하하하하하하 아 뭐가 되게 적절의 효과음이 다 흫흫흫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내가 딱히 매트 안하고 효과음으로만 효과음으로만 채워도 방송이 되겠다 이게 종착점이잖아 빨간색이 찡긋 무책어 오 오지구지 세계 2를 깼냐고 나 1-1 깼잖아 호전폭상 안 깨고 그냥 나왔잖아요 어? 그래? 노리라루 오오! 나와봐 1-1을 안 깨고 나왔다고 우리가? 음 찡긋 음 야 에? 아닌데? 저기 오른쪽 위에 세계 1 저거 게이트로 건너뛰기 어 어 어 슥 어 슥 슥 탭 챌린지 어 어 세계 1 전부를 깨야 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못 찍어! 야 이거 그 효과음이 너무 작게 된 것 같애 삭제하고 딸깍! 딸깍! 부 bothered 딸깍! 딸깍! 부로로 carta 딸깍! 부미 그만해 딸깍! 딸깍! 무서워 ahaha 좀 낮추Girl 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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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가 아앜아 아앜아 ㅜㅜㅜ 아앜앜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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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다 짧은걸로 바꾸자 이것도 지우고 야아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게 맞는거같애 딸깍딸깍 딸깍딸깍 으아악 딸깍 딸깍 딸깍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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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아 딸깍소리 노이로제 걸리겠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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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메야 이것도 나눠서 녹음하자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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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딸깍 맘 딸깍 딸깍딸깍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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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루룰루 울루룰루 이것도 녹음 잘 됐고 딸깍 딸깍 찌모사모! 이거 지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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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딸깍 마 딸깍 미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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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딸깍 마 딸깍 미 딸깍 딸깍 어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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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찌 곱찌 딸깍 딸깍 호전폭사 딸깍 딸깍 문 닫아버리고 이건 지우자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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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잠가가 너무 딸깍 효과음에 뜬 거 없는 거 같애 짜증나 헤헤헤 똑같이 따라 해봤어 뭔지 몰라서 어어 어어어어 어어 어어 그취 괜찮네 그취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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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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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잉 딸깍 딸깍 아우마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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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시작 종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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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녹음한거냐? 그러네 아니 녹음이 너무 잘되가지고 인게임인줄 알았어 딸깍 딸깍 또로로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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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비켜 아 좀 하하하하하하하하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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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웬만한거 다 녹음했다 이제 와 너무 힘들었어 오 야 방금 하는거 내가 녹음한건데 되게 잘됐다 뭐지 그지 오 너무 잘되는데 야 어디서 고릴라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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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후우! 아... 후! 후! 징긋!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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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긋! 아... 맘! 아... 야... 아아아! 호치 호치! 마! 음... 후! 미! 으아! 후! 이? 호치 고치! 마! 음... 맛있어옹! 징긋! 울루룰루? 울루룰루? 야... 후우! 아... 으아! 후! 으아! 으아! 아... 컨트롤 은근히 헷갈려! 후! 후! 히히히히... 야...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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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아... 징긋! 아... 누리라라! 으아! 시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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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실시간으로 효과음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호말 안 하고 있었거든? 응...? 어? sphere 오... 이거... 기본 엔진소리를 좀 더 길게 녹음해야 될 것 같아 aesthetic 딸깍 딸깍 아휴 소음이 모자란다 이렇게 잘라서 쓰면은 무서운데 뭐 괜찮은데 조금은 수정해서 이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써보자 이거 지금 달성한 거죠? 어? 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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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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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야. 월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루. 호치고치! 아. 이거 어떻게 가? 미. 어, 여기에 최대한 붙어있자. 아 젠장 여기 있다 또리로르 또리로 맛있어 뭘 계속 효과하게 들리냐 수빈 아 드디어 먹었다 우리를 알아! 아, 축하해요! 아, 저거 짜증나. 딸깍! 아,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커지네. 아, 이게 유일하게 지금 녹음 안 하는 소리인데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으니까 녹음을 하자. 딸깍!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를 열면 굉장히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딴딴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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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슉! 딸! 빠바빠빵! 오케이 저런 느낌이군 이제 피아노 보다 빨간색 표지판이 큰 것과 작은 것 브금이 없으니까 약간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브금을 다시 켜볼까요? 뒤로 가면 뭐가 있지? 응 안돼 돌아가 뭐야 이거 어 이게 크기가 커지면 힘도 좋아지네 아 좀 가봐 아 됐다 고지 고지 고자 폭삭 아 좀 어 징꿍 미 야 오 미 야 이러고 있네 어 잠깐만요 어 이 뒤쪽에 구멍이 있어 이거 기어들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됐다 어 이게 뭐지 비밀출구? 첫 번째 세모를 발견했습니다 각 레벨마다 한 개씩 숨어 있어요 오 비밀출구 2-1 발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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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꿍 아니 저기는 깨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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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룰룰루 울룰룰루? 왜 웃어? 자 여기서 빠르게 후진! 호치 호치! 올라왔다! 올라온 상태에서 이걸 먹고 이 상태에서 부우우욱 뭐? 아, 저거 어떡해 먹어 아! 까비 아 저게 왜 안다 올라가서 작아졌다가 커지면 어떠냐 칵 아 나 마음에 안 드는 효과음이 하나 있어 시간이 없어 빨리해 시간이 없어 빨리해 이거 좋다 너무 기계의 효과음 같은 느낌이었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 떨어진다 이제 엔진 소리는 더이상 내 목소리 같지가 않다 진짜 엔진 소리 같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 닿았다 드디어 딸깍 근데 비밀 출구를 발견하면 일반 출구는 일반 출구도 먹어야되네 오른쪽 위에 보니까 세모랑 동그라미 두개 다 있어 깃발이랑 시계 표시랑 컵은 뭐지? 일단은 이게 계속 같은 효과음만 들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계속 바꿔줘야 돼 사운드팩을 플레임의 정신나간 효과음 하고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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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오기 내 사운드팩 딸깍 딸깍 저장이 된거야 지금 딸깍 딸깍 쓯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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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니 근데 고속은 도대체 언제 써?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вик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e 아 Kleid 야 loads 으응 뇨 느끼한 걸로 다 해보자 왜 자꾸 딸 딸 딸 딸 거려 기분 나쁘게 징꿉 으아 으아 음 딱딱끝 딱딱딱딱딱딱딱 어음 딱딱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으악 떼깍 떼깍 그만하자 나도 현타 온다 히 오허 하..어..어..이..어선가자 땅깍 이것도 다 지워 땅깍 땅깍 마 땅깍 땅깍 으아아질 땅깍 어! 아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땅깍 월요 Crimson 땅깍 어어어 땅깍 땅깍 후지구지 땅깍 호자 curly 땅깍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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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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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ipedia 시 pada 야 나 마 나 시 나 마 나 나 나 나 아 나 나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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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너무 효과음처럼 녹음해서 재미가 없나? 작아지렴 커지렴 날로 응 먹었어? 응 먹었어? 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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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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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 ㅇㅎㅡㅡㅡㅡㅡㅡ白ㅇㄹㅤ 이정도 만 효과음 수정하고 다시 해보자 딸깍 Shri Hold The미 dinheiro 더러워 어? 이거 왜 기본으로 됐지? 아 어떻게 최고 기록이랑 나랑 움직이는게 똑같냐? 최고 기록이 좀 더 빨라졌어 아아 아주 왜 못 먹어 맛있어 음 맛있어 어 지금이야 잘 봐 아 좋다 아 미치 응 안돼 돌아가 아 뭐야 아 진짜 개오마이 아 음 맛있어 아 맛있어 해rä 해내래 해내래 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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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얘 진짜 아! 아! 좀! 아! 젤리! 아! 아! 짜증나! 이거 그냥 내가 평소에 방송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오! 오! 아! 오! 도리라루! 시카! 탈깍! 스! 하! 스! 뽁뽁뽁! 이거 왜 기본으로 바뀌었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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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시간이 없어.. 작아지렴? 음 맛있어 먹었어? 커지렴? 먹었어? 작아지렴? 잠깐만 먹었어? 가만히 있어봐 먹었어? 아 미친 작아지렴? 됐다 커지렴? 작아지렴? 또리로루! 딸깍 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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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루? 호감 레전드네 아 이거 왜 초기화됐어 근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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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초기화됐네? 뿝 딸깍 딸깍 뚜뚜뚜뚜 따아아아아아악 딸깍 딸깍 뚜뚜뚜뚜 따아아아아악 어휴 괜찮게 나왔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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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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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뚜 뚜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딸깍 잠깐만 이거 다시 녹음 해보자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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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딸깍 뚜 뚜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가 가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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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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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또로로롱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가 아니 근데 비밀 비밀 꼴대는 어디 있을까 이 밑으로 떨어져도 되는건가 응 먹었어 응 안돼 돌아가 딸깍 자동차 찌그러지는거 효과는 개쩐다 진짜 응 먹었어 시간이 없어 자가지렴 응 먹었어 커지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가지렴 응 먹었어 커지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가지렴 응 먹었어 아이 개 헷갈려 여기서 아래로 떨어져볼까 커지렴 어 확실히 뭐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가지렴 응 먹었어 응 먹었어 응 먹었어 조용히 져야 플레이 커지렴 어 됐다 잘 시간이 없어 빨리해 시간이 없어 빨리해 딸깍 좀 더 바꿔볼까 뭐 마음에 안드는거 있어요 딸깍 이게 내가 녹음한거야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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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을 바꿔줘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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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琯이거 이거로 바꿔보자 이리琯이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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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효과가 아니 소리도 왜이렇게 작게 들리지 아 딸깍 딸 깍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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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크게 들리는데 딸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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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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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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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비켜 또로르르 또로르르 뿡 빠 뿡 빠 뿡 뿡 뿡 뿡 ĩ 뭐 아니 jekt 마시정 이거 이거 이것도 이제 바꾸자 질린다 이거 뭘 뭘로 할까? 추천 좀 되게 기운 빠지게 하자 이거 이걸 깨셨어요? 부럽네 너무 길다 이렇게 짜로 이걸 깨셨어 이걸 깨셨어요? 이걸 깨셨어요? 이거 잠시만 다시 이거 이걸 깨셨네요 축하 축하 이걸 깨셨네요 축하 축하 이걸 깨셨네요 축하 축하 소리가 좀 끊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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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세 번 이걸 깨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세 번 이거 이거 괜찮네 뭔 소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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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시간이 없어 빨리 이거 이것도 너무 길어 이거 이거 시간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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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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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쓰 쓰 또로로라 자 다음 거 가보자 뜨 뜨 뜨 뜨 빨리 가 빨리 가 먹었어 거지렴 응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자가 지렴 음 맛있어 이 응 응 응 응 응 응 먹었어 어떻게 말해 응 먹었어 자가 지렴 거지렴 응 먹었어 커지렴 커지렴 으으 커지렴 시간 없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아 떨어진다 응 안돼 돌아가 이거 커지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이걸 먹고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저 보라색을 먹어야 되는데 오 오 오 좋아 이 음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너무 리얼인데 아 자꾸 떨어져 이거 음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음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에이 커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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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 떨어지렴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먹었어 거지렴 작아지렴 어 됐다 먹었어 거지렴 먹었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작아지렴 응 안 돼 돌아가 이거 먹었어 거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이 소리 지르는 것마저 효과음 같이 들리지 않냐 이제 커지렴 시간 없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맛있어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커지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작아지렴 제발 오른쪽으로 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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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응 안 돼 돌아가 이거 이거 음 뭐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아하 맛있어 동봉 음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음 먹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컨트롤 진짜 개 헷갈림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아 또 떨어진다 제발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효과만 즐거운 게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람일 줄이야 이것도 난이도가 꽤 높아 커지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어 잠깐만 커지렴 아까비 음 맛있어 음 맛있어 하하하하 음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결국에는 보라색을 다 먹겠구나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가 지렴 자가 지렴 컷 자가 지렴 이 먹었어 시끄러 커지렴 자가 지렴 이 먹었어 커지렴 자가 지렴 가 제발 자가 지렴 왜 안가지는거야 자가 지렴 자가 지렴 먹었어 커지렴 자가 지렴 세 번 이거 쓰 쓰 아 근데 뭔가 클리어 했을 때 임팩트가 없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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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세 번 길이가 녹음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짧아서 말을 빨리 하니까 기운이 없다가도 있어 보여 이거 어떻게 녹음하지 이거 와아아아 축하에에에에에여 와아아아 축하에에에에여 이거 이거 이게 진짜 기운 빠지게 생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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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응 먹었어 커지렴 쓰 쓰 쓰 시간 없어 쓰 자가 지렴 또로르르 진짜 개시끄럽네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응 먹었어 커지렴 뭐야 저거 어떻게 한거야 오 좋았다 응 먹었어? 커지렴 응 맛있어 응 먹었어? 커지렴 응 먹었어? 작아지렴 지우개 정란 중으로 가면? 응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응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응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축하해요 시간없어! 이거 응 먹었어? 커지렴? 응 먹었어? 응 먹었어? 작아지렴? 응 또로르르 Huh 뜨 뜨 뜨 뜨 っ 빨리가빨리가 ×N assisting 응 응 응 응 으 stör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응 먹었어? 커지렴? 응 커지면 달리는 속도도 빨라지는 구나 근데 생각보다 효과음 빼고는 딱히 게임이 뭐 그렇다 할 만한 게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다 갇혔다 이거 어떡하냐? 슬? 이거 슬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른 게임 하러 갈까? 응 안돼 돌아가 이거 슬? 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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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옹 슬? 어옹 엉 어옹 으아옹 어허 응 먹었어어? 커지렴 으아.. 으아이 응 먹었어어? 자가지렴 2 응 먹었어어? 이것만 깨자 여기까지 와서 커지렴 커지는 거지 작아지렴 커지렴 시간없어 작아지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서 커진 상태를 유지해야돼 오 됐다 딱 꼈다 응. 먹었어 하 시끄러 응. 먹었어 커지렴 카가지mbre 와... 축하해요 자 이렇게 효과음을 이용해서 플레이해보는 젤리카를 플레이해봤는데 일단 게임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특색이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까지만 즐기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음을 직접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성이 좋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음을 빠르게 녹음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정말 즐거웠겠지만 게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니까 됐어 자 젤리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 아 좀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좀 아 내 목소리 내가 들으니까 진짜 뒤질 것 같아 좀 하지마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녹화 종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